오늘이 11월 17일이니까 제가 담배를 피우지 않기 시작한지 벌써 한 달하고도 10일째입니다. 일단 견딜만 합니다. 처음에만 좀 그랬는데 일단 견딜만 해요. 제가 담배를 금연을 시작했다는 그러한 소식에 함께 하셨던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작심삼일, 하루만에 끝났어요? 포기했습니까? 그런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지금까지 저처럼 꾸준히 현재 금연 진행 중인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아직 용기가 없어서 담배를 피우지만 끊을 생각을 아직 못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45년간 피면서 담배를 끊어야지 하는 생각 별로 안 했었어요. 담배 끊는다는 게 어렵잖아요. 그런데 담배 끊을 생각도 별로 안 했으면 어떻게 담배를 끊어요? 정말 힘들지. 10월 초에 정말 저는 거의 아프질 않았는데 30년 만에 크게 아팠기 때문에 그걸 계기로 제가 피우지 않게 됐습니다. 그런데 보통 금연을 하게 되면 여기 표현한 것처럼 니코틴 중독에 의한 금단현상 저는 이게 상당히 심한 건지 알았어요. 사람마다 체질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니코틴 중독에 의한 금단현상 거의 없었어요. 의외죠? 그것도 몇 년 피우고 십 몇 년 피우는 게 아니라 거의 반평생 이상을 피워왔는데 말이죠. 여기 금연 왜 어려울까요? 그래서 니코틴 중독에 의한 금단현상 불안, 초조, 수면장애, 집중력 저하, 떨림, 발안, 어지러움, 두통, 가슴 두근거림, 피로 이런 게 니코틴 중독에 의한 금단현상. 그런데 저는 이 중에서 꼭 하나 뽑으라 그러면 집중력 저하, 저는 이것만 좀 뽑을 수 있어요. 무슨 뜻인가 하면 그동안은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유튜브도 이렇게 제작을 하고 이러질 못하겠더라고요. 담배 생각나니까 또 책을 들으면서 담배 피웠기 때문에 또 책을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꾸 밖으로 뛰쳐나간 것입니다. 담배 생각이 나니까 그런데 이런 금단현상 이런 건 별로 없어요. 오히려 또 하나 보면 금연 왜 어려울까요? 습관적 행동, 저는 오히려 이거예요. 식사하고 식후연초, 또 술 마시는 자리, 술 마시는 상태에서 담배 피우면 담배 맛이 또 더 좋아요. 저는 술도 끊었어요. 2018년도 5월에 끊었어요. 그러면 4년 됐잖아요. 그런데 제가 앞으로 증시가 상승장되고 여러분도 수익 좋아지고 그럼 저도 훌훌 털어버리고 위협으로 나갈 거예요. 저는 유튜브 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다시피 보통 10월, 11월이면 추워지니까 한국을 뜹니다. 그래서 따뜻한 나라, 더운 나라 갔다가 보통 3월, 4월 되면 또 다시 한국에 옵니다. 저는 매년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다시 약세장 끝나고 상승장이 되면 저는 또 훌훌 털고 외국으로 나갈까 합니다. 그런데 나가게 되면 술을 마실 것 같아요. 그런데 담배는 안 뺄 것 같아. 그런데 술은 또 마실 것 같아요.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기도 모르게 담배에 손이 가는 행동, 스트레스, 생각을 한다든지 속상하다든지 우울하라든지 화난다든지 이런 심적 변화 때 담배에 손이 갑니다. 이런 습관적 행동. 저는 이렇게 영상 하나 만들고 난 다음에 또 피게 되고 또 녹음 한 번 하게 되면 또 펴야 되는데 어? 이거 펴셨는데? 어? 지금 펴야 되는 타이밍인데 이거를 좀 탈피하는 게 쉽지가 않았었습니다. 뭐 저보다 뭐 끊으신지 오래되시는 이 담배 금연 선배님들 많이 계실 겁니다. 댓글에도 많은 분들이 응원의 댓글 올려주셨어요. 뭐 그분들보다야 뭐 저야 이제는 뭐 한 달 10일 된 사람인데 그런데 놀랍게 변한 게 뭔가 하면 기침가래가 제가 심했거든요. 또 여러분들 제 목소리 정말 뭐 1년, 2년, 최고 3년 동안 들으셨기 때문에 지금 목소리 들어보면 담배 폈을 때하고 지금 한 달 10일이지만 담배를 안 펼 때하고 목소리가 차이가 납니까? 일단 기침가래가 없어졌어요.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것도 짧은 시간에 오늘 이 기사 나온 거 보니까 재미있는 게 하나 있어요. 오늘 조금 전에 나온 기사예요. 줄담배 피우면서 마라톤 완주한 강철패 중국 아저씨 야 이거 좀 특이하죠? 세계 1등 아닙니까? 세계 1등 인구 중국에는 정말 별별 사건들, 별별 사람들 다 있어요. 무슨 SNS상, 유튜브상에서도 중국에 재미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 많이 나오죠? 영상들 야 이렇게 담배를 피면서 마라톤을 완주를 합니다. 저는 제 인생 45년간 담배를 피웠으니까 앞으로 한 20년? 글쎄요. 앞으로 뭐 20년 살지 모르겠습니다. 15년 살지? 20년 살지? 45년간은 담배 피면서 살았던 인생이니까 뭐 인생 딱 한 번밖에 더 있습니까? 남은 한 약 20년 정도는 담배를 안 피우는 인생 한번 살아보렵니다. 이런 생각이에요. 45년간 한번 담배 피우는 인생을 살았으니까 앞으로 남은 인생 한 20년 될까? 그 20년은 담배를 안 피우는 인생으로 한번 살아보자. 어떻게 다른가? 이런 생각이에요. 또 담배를 평생 피우고도 90세 이상 무병장수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쵸? 주위에 또 여성분들 할머니들도 말이죠. 그러니 꼭 저는 항상 평균적으로 모든 거 말씀드릴 때 이 집 담배뿐만 아니죠? 우리 주식이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항상 평균적으로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담배를 피우고도 장수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나 일반적, 평균적으로 말씀 드려요. 45세 이전에 담배를 끊으면 흡연을 지속할 때보다 사망 위험이 90%나 줄어든다는 열구 결과가 나와 있어요. 이건 뭐 흡연, 금연 뭐 많이 나왔죠? 흡연에 대한 피해 이런 거 특히 35세 이전에 금연에 성공한 사람은 흡연으로 인한 사망률이 비흡연자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어요. 35세 이전에 금연하면 그러면 불과 한 10여 년 20살부터 폈다 그러면 한 10여 년 정도 피운 것 아닙니까? 흡연은 관련 질병으로 사망할 확률을 약 두 배 이상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담배를 피게 되면 어떤 질병이든 간에 다만 금연에만 성공하면 사망 위험은 감소했다는 거 당연히 알고 계시죠? 35세 이전에 금연한 사람과 비흡연자 대비 사망률 증가는 겨우 3% 차이예요. 그러니 거의 차이가 안 나는 거죠. 이미 늦었다면 45세 이전에 금연을 하는 것도 괜찮죠. 35에서 44세의 흡연을 중단하면 지속적인 흡연과 관련된 초과 사망 위험의 약 90%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45세에서 64세에 금연하면 아마 우리 실린 가족분들 평균 나이 될 것 같아요. 40, 50, 60대가 많이 계시거든요. 40, 50대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이 보면 45세에서 64세에 금연하면 사망 위험이 66% 정도 낮아진다고 합니다. 반면에 금연 경험이 없는 흡연자 사망률은 비흡연자보다 180% 높습니다. 그러니까 금연 경험이 없는 흡연자들 계속 담배 피는 사람들은 비흡연자보다 각종 질병 꼭 무슨 폐암 무슨 간암 뭐 어떤 거에 대해서가 아니라 평균적으로 각종 질병에 대해서 180% 그러면 2배 3배죠? 2.8배니까 우리 주식 100% 200% 하잖아요. 180% 100% 2배니까 2.8배 거의 3배 가까이 높은 거예요. 금연 경험이 없는 담배 피는 사람들의 사망률은 비흡연자보다 각종 질병의 사망률이 3배 가까이 높은 거예요. 흡연은 심혈관 질환 뿐만 아니라 폐암 등의 각종 암의 발병과도 당연히 관련이 있죠. 알고 들게 있을 겁니다. 연세대보건대학원 연구팀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립암센터에 축적이 돼 있는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폐암 환자 10명 중에 8명이 담배를 피운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금연에는 늦은 시기가 없지만 시작하는 나이가 어릴수록 공강 이점이 더 크다고 합니다. 빨리 끊어서 담배를 피우지 않는 기간을 늘려야 합니다. 제가 뒤늦게 여러분한테 금연 캠페인 합니까? 어쨌든 저는 현재 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못하고 계신 분들 실행을 못하신 분들 도전을 한번 해보세요. 생각보다 니코칭 금단현상 저는 없어요. 이렇게 45년간 폈는데도 더군다나 조금씩 피는 게 아니라 하루에 한갑 반 보통 한 버릇 10개 아닙니까? 10값 그럼 한갑만 폐도 한 달이면 3버로 아니에요? 그거를 몇 달만 쌓인다 그러면 엄청난 양 아닙니까? 그죠? 그게 1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되면 정말 몸속에 그 많은 니코칭이 들어왔던 건데 자 여기까지 앞으로도 저는 계속 진행을 해보렵니다.